주황계 돌아가십시다 삼겹살님 어서오세요 무차지 어어 근데 야이백이 있어서 힘들긴해요 야이백은 딜이 세가지구 가볼까? 아이 갈래 정찰하러감 흐흫 나 갈꺼임 저게게 해주세요 나 갈꺼야 몰라 내 인생은 한방이여 에이 에이 저게게 해주세요 어젯 방송하는거야 몰라이씨 난 갈꺼야 우아아앙 날 밟고가라 개개개 저게게 해줘 빨리 저게게 해줘 아아 망한거 같애 야이씨 자조뻔 철감 아니냐 이거 살려줘요 나이소 그렇지 좋아 저게 개발이야 히히 처리 하하하핳 겉탈하라 얘 살짝 스탑 아이씨 야이백 졸라 아파 아 우리 저격수들 진짜 왜 저격을 안하는거야 잠깐 뒤로 백 야이백 쏜다 지금 나이스 튕 튕 튕 튕 튕 후라이팬 놀이 유호우 흐헤헤헤헤 나이스와 나 하나 죽고 5킬이다 엇뢰ㅇ 흐헤헿헿헿헿헿헿헿헿헿헿헤헿헿헿헿헿헿헿헿헿헿헿 흐헤헿헿헿헿헿헿헿헿헿헿헿 곰방진 요술 뚝 E5구구 야 이거 잡아줘 아이 자주판대 죽었네 아쉽군 괜찮아 나 하나 죽고 다섯대 잡았어 언덕도 먹었어 잘 쏘셨음 굿 이거 결과창 봐야될거 같지않아요 여러분들? 아 결과창을 봐야되는데 원래 이런거는 마우스가 몇발을 탱킹했다 그거를 봐야되는데 아 근데 이거 너무 오래걸릴거 같애 아 어떡하지 아 근데 3분동안 게임하고 게임안하고 지켜보는거를 한 5분정도 해야될거같은데 녹화 켜놓고 잠깐만 이거 왜 지는거같지 이상하다 원래 이러면 안되는데 녹화해놓고 편집해야겠다 그러면 이겨줘 아군들아 근데 우리편 헤비들이 처음에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 안올라가고 전부 본진 저격했으면 더 잡았는데 더 잡았는데 우리 10티어랑 헤비들이 다 올라가버렸어 저격안했어요 얘들은 구축만 저격했지 아쉽다 지겠는데 A5 지금 나 요꼬리 뚫린다 에헤이 어? 뭐야 야 야 A5 버프되면 사기됐구만 이거 뭐 역통수로 탱기는건 뭐니 역시 A5 굉장한 녀석이야 아우 괜찮아 이길수있어 난 결과창을 보기 위해서 기다릴것이다 콩크로부터 잡지 으음 콩크로한테 자꾸 맞는데 우리 구축들이 중앙계도랬네요 아 자식 T95가 지금 친히 지금 몸을 움직이는데 애들이 저격을 하는거야? 아 T95가 친히 지금 움직이고 있는거에요 살려줘 느려 나도 빨리 가고싶다 아 그리고 통곡이랑 나랑 같이 갔으면 어그로 분산 잘됐을거 같긴하다 으음 뭐 그렇긴 하네요 근데 뭐 이미 지나간일이니까 죽어버렸네 상대편 자주 보고 꿀딜러온거 같은 느낌이에요 자주포가 꿀딜러온거 같애 사이공이 오랜만에 온다 으음 이번에 정찰딜도 꽤 먹었겠죠? 설마네 아니 설만데 내가 앞으로 나가서 몸빵을 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쫓아와가지고 내 정찰딜을 다 먹은거야 먼저 선정찰딜을 때려가지고 그럼 억울한데 내 뒤에 누구 있었나? 불안해요 마우스가 시야가 그렇게 좋은게 아니라서 불안해요잉 마우스가 시야가 그렇게 좋은게 아니라서 불안해요잉 불안해요잉 몇대 맞았는지는 저도 잘 기억이 안나요 그냥 미친듯이 얻어맞아가지고 모르겠네 들어가지? 200 탄 빠졌었는데 오우 두근두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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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키도키스루어합니다 과연 그는 정찰딜을 먹었을 것인가 어! 정찰딜인거 같다 7만원이면 정찰딜필인데 냉철함 적이 발사한 포탄을 몇번이상 연속으로 토탄함 및 비관통 증찰자 요후 0딜 이야 그런데 1등이야 이건 뭘까 내가 포탑 티타임 준다고 거의 못쌌죠 맞기만 했거든 과연 두근두근 두근두근 호옥 아하아 34발 맞았는데 29도탄 정찰딜 8400 장갑 7600 음 마우스가 정찰 음 좋았어 굉장한 녀석이야 아궁들 딜이 음 좋구만 달달하구만 정찰딜 0딜에 정찰딜 8000으로 1등 먹었네요 4우10에 killed Bull Rick 6000딜했는데 거진 크어엇 역시 마우스는 이런 맛에 타는 것 같아요 그냥 얻어받는 느낌이야 자기가 맞는 걸 좋아한다 마우스 타시면 됩니다